저 큰 부분들보다 더 무서운 애가 있어요. 워낙에 성격이 난복해서 당한 놈들이 한들이 아니에요. 저희 최고 상봉지 용입니다. 용이 감당이 안 돼요. 용이 감당이 안 돼요. 왜 이렇게 helps 하하 ihehi 하하 하하 은 으으으우 으윽 으으으윽 으흐으 아하 하하 하하 하하하 으으윽 으으윽 으윽 거기에 오케 에헤헤 이 말씀은 활용 OG 펀카코 rom의 개 resonance 어깨 어깨 애정이 너무 격렬해요 강렬하고 격렬하고 웃어도 미칠 것 같아요 제대로 물고 싸납게도 구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용아 엄마 어딨을까? 엄마 한번 찾아보자 응? 어미 젖이 안나와서 애들이 처음 애들 떼었을 때는 바짝 말라있었어요 건강상태도 안좋았고 엄마 엄마 아 뜨겁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먹을 땐 제일 이뻐요 먹을 때만큼은 네가 자 쓰면 좋겠어 진심으로 정말 자주면 안되겠니? 자주면 안되겠니? 자주면 안되겠니? 자주면 안되겠니? 웅 웅 우웅 유아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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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꾸나야 돼 왜 이렇게 꾸나 안 돼 이렇게 꾸나 쁘 지글지글하게 자켓 하시니까 이뻐요.